지브 만들고 고기를 한번 배우기 전에 어떤 시민이 어떤 소원을 적었나 한번 딱 틀어보겠습니다. 진라비 손이 영원한 손이라 내 손으로 끓는 또 이 소원들은 꼭 반드시 이뤄질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. 자 이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. 백평 건물 사서 월세를 받고 행복하게 자라요. 임채림님께서 지원을 받았습니다. 요또 당첨 부탁드립니다. 요또 당첨드리시겠습니다. 14회 이천 살문화축제 모든 참여자의 복과 행운을 담은 우리 2012년 천석, 백석, 만석 거북이 자 우리 아이전 여기 오마니까 자 저 조금 더 부탁드릴게요. 애들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자 이제 또 한 번 드리겠군요. 네. 그렇구나. 하하. 자. 다만치. 수고. 허. 예. 축장이 더 짧은 것인데 성악의 여러분의 소원을 나눈 우리 백석천석 만석 거북이 하늘로 이제 모두 소원을 내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. 자 열겠습니다. 자, 우리 전 국사회의 산불의 축제의 모든 차별인들의 소원을 감사드립니다. 자, 우리 전 국사회의 산불의 축제의 모든 차별인들의 소원을 감사드립니다. 우리 전 국사회의 산불의 축제의 모든 차별인들의 소원을 감사드립니다. 우리 전 국사회의 산불의 축제의 모든 차별인들의 소원을 감사드립니다. 우리 전 국사회의 산불의 축제의 모든 차별인들의 소원을 감사드립니다.